북한이 공개한 핵반격 가상종합전술 훈련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이 핵방어세라 부르는 핵무기 종합관리체계에서 초대형 방사포를 운영하는 훈련을 처음으로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적들의 군사적 대결 소동이 그 어느 때보다 극히 도발적이고 침략적인 성격을 띄고 감행되고 있는 시기에 진행된 것으로 하여 적들에게 보내는 분명한 경고신호로 됩니다. 북한은 초대형 방사포가 사거리 352km의 목표를 명중 타격했다고 주장했는데 평양에서 이 거리면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와 한미 KFT 훈련이 진행되는 군산기지 등에 닿을 수 있습니다. 초대형 방사포는 한미정보당국이 KN25라고 부르는 사거리 400km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사실상 한국만을 겨냥한 무기입니다. 훈련을 참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저격수의 사격과 같다면서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정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훈련 결과에 대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초대형 방사포들의 높은 명중 정확성에 대하여 마치 저격수 포총 사격을 본 것만 같다고. 북한은 초대형 방사포에 핵탄두를 탑재하는 운용성 훈련도 실시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초대형 방사포의 완벽한 실전 태세를 힘있게 과시했다면서 배치가 완료됐음을 시사했지만 우리군은 여전히 성능 시험 단계일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SBS 정경윤입니다. SBS 정경윤입니다. SBS 정경윤입니다. SBS 정경윤입니다. SBS 정경윤입니다. SBS 정경윤입니다.